캠핑장으로 주차만 해놓고 시내 호텔로 한 4,5일 주차하는 걸 물어보고 올게 야 오리 가더 하루에 10유로 10유로 여기는 리스원 와 저 양반 멋있네 여기서 이런 건 왜 파는 거에요? 사람들도 나뉩니다 구입은 좀 더 생각해보고 하신다고 하고 이제 갑시다 삼평에는 잘 있어 잠깐 탑시장 꼴리 아 와 이 몇 달 만에 아 콘크리트즙 일단 욕조 와 오빠 이런 것도 뒀어요 웰컴 과일이고 이건 뭐죠? 몰라 디얼게스트 빵인가? 와 에듀탄르트 여기 시내 한가운데 있어서 여기로 왔어 그냥 걸어다니려고 야 이게 천장도 높고 거풍스럽네요 근데 우리가 캡피를 타고 다닌다 보니까 이 호텔 오면서 개장을 하는데 스크롤 스크롤 덜 비싸 비싸 아 이거면 우리가 몇 번의 기름을 넣고 몇 번의 장을 볼 수 있는데 나 아까 그 생각했어 잠깐만 이거면 블라디보스턴에서 어디까지 가는 주유비지? 하지만 편하게 이틀간 당신도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 먹고 다른 사람이 정리해주는 침대에서 쉬다 가자고 좋아요 삼평에도 참 훌륭하지만 가끔 반년에 한 번씩 여기 우리 계속 차타고 왔다갔다 했던데 근데 우리 어디가? 일단 파두 음악 공연은 내가 7시에 예약했어 그전까지 저쪽 골목에 뭐가 많았었는데 가볼까요? 가볼까요? 아 우리 호텔 이거야 여기는 테라스도 있고 나 내일 모시기 기대돼 나도 아까 그 벨보의 아저씨가 아침에 샴페인도 있다고 그랬어 스타벅스가 이래? 고품성 건물에 이런거 타고 이제 돌아다니나봐 파두 공연을 상징하는 조형물 같은데 저런 기타를 치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우리 차 타고 가는 길 말고 걸어갈 수 밖에 없는 길 아까 택시 타고 오면서 느꼈지? 세상 언덕이라는 거고 집들이 다 저렇게 언덕에 있어 우리 동네 뭐 있나 이따 저녁에 그냥 이런 데서 먹으면 되지 느낌있네 느낌있네 생물이네 응 생물이야? 느낌있어 이래서 먹는거야 그냥 우리 동네에요 뭐야 이거 와 여기 이런 캔이 유명하다 그랬는데 진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설마 이게 만들었던 연도야? 정어리네 정어리 여기 항해가 발달했던 나라였어서 선원들이 먹을 수 있는 캔이 발달했나? 전혀 근거 없도 몰라 자 여기가 우리 집 앞에 제일 큰 광장이래 잠깐 여기서 뭔지 찾아보자 그리고 저쪽 골목에 뭐가 많아 이게 페드로 4세 광장이야 이게 페드로 4세 광장 우리 숙소 위치는 좋네 페드로 4세 광장 페드로 4세 광장 페드로 4세가 뭐 하셨던 분인지 잘 몰라 공부 안 하고 왔네 찾아봐요 여기 봐 여기 가봅시다 여기 가봅시다 어 이런데 가볼까? 네 여기가 자상 제일 이쁘네 약간 알록달록해 여기 저장 자상 다시 갔다가 오자 사고싶어 장갑 장갑 보자 장갑이요? 이거 유명하다며 이 브랜드 뭔지 모르겠지만 장갑이 유명하다며 고풍스러운데 일단 장갑도 위치 안아놨으니까 저장 우리 동네니까 내일 또 오면 돼 와 이거 재밌다 여기 저얼이 유명하니까 이거 봐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는 친구 중에 누가 생석가게 하면 사다 주고 싶다 하여튼 리스모니저는 당신이 원하는데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이거 걸어놓고 이거 먹는 기분을 좀 느끼는 재밌는게 많네 각 나라별로 스타일이 달라 엘리베이터라 엘리베이터 이거 타려고 즐거웠나봐요 지금 이거 타고 올라가서 저리로 이제 언덕 위로 가나봐 이때까지 봤던 도시하고 또 완전히 다른 느낌 아 알록달록 알록달록 자동차방 미드나이딘 하여리스인데 산책하자고 이거는 몇 년이나 된걸까 정말 반질반질해 드디어 신발을 갈아 신었어 홀란드에서 산 2만원짜리 신발 콜란드에서 산 2만원짜리 신발 코카옷에 오면 신으려고 샀던 새신발 타고 가사 사회 지nas 사회 지낼 사회 지낼 가사 termina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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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사우d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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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せん 전ieten. 한 utterly 전혀. 아우. 일절의 일자들이, 15th century 15th century 15th century once they were in the middle of oceans since sometimes required a few of them they had no much to do on board so they start to feel a kind of umsick start to write little poems and to talk in a nostalgic and vancolic way for this life you see you have a tomb everyday father me too you know anybody you see yeah that's right oh we started now yeah yeah now you can go see you see you a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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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두 뭔가 음악이 슬퍼 고맙습니다 익숙한 풍경이군 빨래가 걸려있는 가자 분위기 좋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 아, portuguese? 아, 벨지움 아, 벨지움 아, 벨지움 모든 도시가 바뀐 다다 완전히 여기 언덕이야 언덕 위 여기가 거의 만남의 광장이래 아, 벨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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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언덕의 천국 내려가죠 이쪽으로 하면 우리 집이야 북쪽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 응 따뜻하니까 맛있어 이런 분위기 분위기는 좋지 않아? 너무 좋아요 눈이 서고 집에 가는 길이 이랬 좋다 또, 타니 또, 타니 아, 벨지움 아, 벨지움 아, 벨지움 아침에 샴페인 아침에 샴페인 아침에 샴페인 마시니까 되게 샴페인진 게 기분이? 평생 처음 해보는 느낌 아, 벨지움 뒷앱 동야 아 brethren wy 건강 굿머링 리스볼 인조이 즐기겠습니다 문이 닫혔어 우리 말고 한 테이블 남아있어 끝까지 즐기겠어 끝 여긴 뭐야? 응접실? 파티룸? 와 이런거 아냐 이거? 로마 시대에 누워서 먹는거야 로마 시대에 왼쪽으로 누워서 먹었대 대략 성화가 잘 됐대 내가 먼저 먹는데 이거 뭐야? 이게 와인잔인가 봐 트러피인데? 와인잔이 아니라? 응 백 년 정도 되니까 역사가 생기지 이건 뭐야? 엄청 어린데 보이는 거 이제 휴식 쭉 휴식 오랜만에 이빨 다 닿아 세트 택 일요일 세트 여기도 다 닿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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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군. 이 테라스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이틀간 우리집. 우리 덕네. 포르투갈 느낌. 하나, 둘, 셋. 열어볼게. 우와 이런게 있어요.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처음 와봐서. 포르투기도 좋다. 삼평이도 있잖아. 이건 남의 거고. 그건 우리꺼. 저기 싱크대. 삼평이보다 작아. 그러면 다 열어볼까? 이건 잔들이 다 있구나. 이건 남의 거고. 삼평이 안에는 쓰댕 그릇은 우리꺼. 이건 다 갖춰져 있고. 에어비앤비에 왜 우리 처음 와봤을까? 삼평이 타고 맨날 다니니까. 이거 냉장고에요. 물도 있네. 물 4개 작은 거. 난 이 소파가 마음에 들어.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 하지만 삼평이가 더 좋다는 거. 사실 호텔에 있을 때 삼평이에 가고 싶었잖아.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예약을 해서 체험을 하러 왔지만. 여기 또 이틀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한번 보자고. 그때 지켜보자고. 마음이 어떨지. 뭐 이렇군. 나 이런 복층 쳐먹어. 나도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외출. 욕실. 타일 같은 거를 거기에 붙이면 특이하네. 이런 타일이 이제 아라폰의 영향으로 여기도 유명할까? 이런 느낌. 정말 그냥 동네야. 동네 아저씨들 나와서 앉아있고. 정말 여긴 언덕이 아닌 곳을 찾아볼 수가 없어. 저거 거기서 타는 거 같은데. 여기가 트램 종점이야. 한 번만 탈 거면 뭐였던데. 이게 28번이 관광객 따라서 제일 인기가 많대. 부시가지로 한 바퀴 다돌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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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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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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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거 마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마실래요? 이건 포트와인입니다. 아, 포트와인? 오케이. 오케이. 페이스. 하나에 1.20. 이거는 1.60. 나도 하나 안 보여. 어때? 맛있다. 진짜 맛있어. 엄청 달다. 그냥 술. 그냥 술. 그냥 술. 뭐야, 이게 현지 스타일인가 봐? 맛있어. 맛있어. 이거 손톱가루 같은데? 응. 네네. 좋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결국 공고장에 왔어요 세 번째 운행에 오네 이 광장에 당신 뭐 포크 앤 나이프 그거 본다고 바로 여기야 여기 저거다 여기 가보고 싶다고 갑시다 네 뭔가 들어갔니? 번역기 돌렸더니 이게 10일 날 연다는 거잖아 내일 내일 다시 와야겠네 어 이쁜거 있네 음 여긴 다시 와야겠네 네 우리 어디 가지? 저기 약국 가요 약국 네 이게 뭐예요? 핸드크림 나타 나타 파스테리 나타 자 우리 오더바이 자 우리 오더바이 이게 시간으로 과금되는 거 같아 아 사이즈가 다른 부각이라고 그랬는데 라지 미듐 감지성 작아 보는데? 와우 이 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작은 거야? 옷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잘 넣어봐요 잘 안 돼 더 이상 안 돼 우리 또 새로운 경험 준비됐어? 와우 여러분 어때? 좋아요 좋아 리스버에서 스쿼터 타고 달린다 우리 하박 돌자 대박이네 별걸 다 해보네 나이키 광고 같다 나이키 광고 같다 와우 잘 뜨네 잘 뜨네 나는 아직도 못 본다 곧에다 잘 뜨네 아기키지 멘트 고마워 수고하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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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긴 하네 이게 포로트칼 거였다는 거야 와 가벼워 와 가벼워 와 대체 와 대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를 와 왜 이건 뭐죠? 이거 먹고 있어요 이거 먹고 있어요 이거는 디저트요 이거 먹고 있어요 여기 아, 진짜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어 이렇게 으 으 으 으 으 요거 괜찮은데 요거? 야 우린 이거 결정? 화이트 하나, 블랙 하나? 좋아요 한국에서부터 사고 싶다고 이제 계산할 시간 이게 근데 그렇게 유명한 거야 한국에서? 완전 신혼템으로 되게 유행했다고 저의 포르투갈 국기 이런... 이런... 태양이 좀 쨍하니까 포르투갈 리스본 이미지가 생각했던 리스본 이미지가 많다고 이렇게... 나타를 하나도 먹자 세 군대 가봐야 할 나타 치킨이 하나 들어갑시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때랑 맛이 없네 그때랑 맛이 없네 어때요 오빠는? 어떤 게 더 맛있어요? 같이 비슷한데? 빨래 한 번 더 하고 간다고? 네 움직입시다 이제 주차 위반했다고? 살벌하다 여보 이제 리스본을 떠납니다 방금 한인마트 잠깐 들렸다가 이제 정말 갑니다 웃으면서 하이파이 예 출발 근데 막혀 많이 막혀 달릴 때 나 다시 찍어줘 안녕 리스본 우린 동쪽으로 이제 갈거야 안녕 하이파이 이게 훨씬 편해 삼행이랑 달리는데 훨씬 편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